힘좀 빼 그리고 너무 깍잡아 이거 왜 깍잡아 내가 힘 빼라고 하는데 힘 빼요 힘 깍잡으면 안 돼 팍 이거 안 돼 바람이 아니고 선생님 나 돈없어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촌에 엔진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eme 여기로 봐야 돼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사랑하세요. 교계사장님, 사랑하세요. 출발시간 초과 실격입니다. 안가면 아직 가야지. 가야지. 안가면 실격되면 돼.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1초되면 가야 돼.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여기 있어. 가야지. 가자. 고! 화이팅.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내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 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켜고 상향등, 항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상향 전조등 위반 3점입니다.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곧 함께lt다시 Radio 거리는 바람 관리 Virginia 출발 시간 초과 실격입니다. 안 돼. 1초되면 가야돼요. 요거 출발. 따라해봐요. 출발. 출발이 여기 출발지잖아. 그럼 1초되면 가야돼.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